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많은 가족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가까운 이웃들이 있어도 내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합니다 가슴에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있다고 말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널치고 있습니다 살아온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자이든 타이든 내게는 평생 지워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라는 것은 우선 환경을 보게 되면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가정이라는 이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기는 지고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묶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묶인 것이 내 환경을 묶어놓은 이것을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늘 그러다 보니 인생을 갈등하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같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낙이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짐승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사람이 주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들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낙이를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굳이 낙이를 타셔야만 예수님이 겸손하십니까? 차라리 양이나 소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낙이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받쳐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별된, 구별된 재물은 소, 양,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3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낙이 부정한 짐승을 타실까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낙이를 타시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 낙이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마지막 돌아가시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지막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낙이 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에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 보여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 필리포스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본체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귀와 예수님 이 관계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귀의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49장 14제를 보게 되면 나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귀같이 부정한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 때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 찾으실 때 매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나귀는 스스로 이 묵진주를 풀지 못합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평생 세상 무거운 짐만 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합니다 채찍에 사정없이 맞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실 때에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말씀입니다 퀴리오스 헬라로 주 이 말은 퀴리오스인데 주인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바로 이 나귀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나귀 이야기를 하실 때에 단순하게 한 사건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빛이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서가리아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귀를 타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50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얼마나 이 나귀 사건이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나귀와 예수, 나귀와 십자가 나귀와 천국 이야기가 오늘 소개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나귀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귀와 예수님 이야기가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나귀와 예수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귀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무려 성경은 다섯 번의 책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한 사건을 성경은 다섯 번이나 다섯 군데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기록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시대가 500여 년 전에 그리고 동시대에 네 명의 사람이 또 똑같이 목격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귀는 오늘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시다가 두 제자에게 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매인 나귀를 보리니 끌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상황을 들어가 보시지 않고도 직접 보신 것 같이 너무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인 나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시공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는 그런 모든 것을 깨뚫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귀를 보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나귀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나귀 같은 인생이라면 나는 부정한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난 날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을 말씀합니다 매에 있는 것을 보리니 현재형입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현재 내 모습을 보십니다 무수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에 묶여있습니다 질병에 묶여있습니다 근심에 묶여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묶여있습니다 환경에 묶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자신 스스로 이 묶인 줄을 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 나귀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눈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중편 마을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것이다 무슨 말을 그 사람이 할 것인지 그 말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관에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한 가지 기회가 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비록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사람은 태카심바 되셨다고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 안에서 태칸을 받아서는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은 늘 잠시라도 우리에게 떼질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이 사람은 다힐질의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적응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이상 베드로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이 땅에 33세까지 계실 때에 개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로마 군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현장에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말골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칼로 피워버렸습니다 짧은 칼이 아닙니다 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폭력을 좋아했습니다 육신의 힘을 믿고 주님 앞에서도 칼을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칼을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서 귀를 붙여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대단히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 만나시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천년이 가도 이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대단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적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밤나도시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언제 그렇게 말씀합니까? 장차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인생이 흔들리는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너는 현재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장차 너는 개바 같은 반석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성들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성격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온 나다나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일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나시면서 주님은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실 때에 나다나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노라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주님은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운 세상 지식은 없는데 단 한 가지 그들은 조상 베드로 이 베드로 집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난 순간부터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부모님들이 밤낮없이 바닷가에서 고개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학문은 없었지만 그는 바다에 관한한 특히나 갈릴리 바다에 관한한 고개 잡는 일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개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아라 우리 예수님은 이따가 오셔서 목소리를 하셨습니다 물고개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 한 마디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님은 물속의 고깃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알고 계시고 고개가 물고개가 어디 모였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물속의 비밀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이미 다 세심바되셨다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득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지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되셨다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몇 가득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들은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가오는 현실 앞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되신 내 하나님은 내 사정과 내 형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주여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다는 믿습니다 욕기소 14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나오실 때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몇 발자국 걸어왔는지 나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발걸음을 내가 이미 셌다는 것입니다 성경마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39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 앉아 있었으며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생각을 알고 계신다 있습니다 성경마슴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10편 139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묻겠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도 말 못하는 그리고 괴로워도 말을 못하고 가족이조차도 말을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픈 상처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림이야 1장 5절의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워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지만 다 오지 못합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수십 년 동안 전해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 한 마디에 아니면 내 스스로가 교회를 선택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했습니다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귀 인생이라면 강조했습니다 나귀는 주님 앞에 하늘 앞에 나갈 수 없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요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풀어주시려고 매위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풀어주시려고 푸신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자유하다 해방시키다 사랑하는 성들은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자유해져야 됩니다 어떤 데서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있는 내 인생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십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나귀를 푸실 때에 주님이 그곳을 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가 이제 아무 멍에매해 보지 않는 이 나귀를 타실 때에 예수님은 장정이십니다 33세이십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통에 타셨는데 다리가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귀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예수님 발이 닿아서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개선장군처럼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거창한 사람들과 함께 화려한 자리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마치 나귀 새끼 같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 사람들이 보실 때 대단히 웃기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갈 때에 오늘 성경말씀에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제자들도 거둣을 벗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거둣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나귀 등에 덮었습니다 이 거둣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유대 관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상대에 대한 예우를 갖출 때의 우조수를 벗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나귀가 닳고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위서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이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종료라는 말은 성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 나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한때는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체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 안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물로 파쳐지는 소양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이 낙타나 약대, 나귀는 성문 밖에 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혼자 데리갔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통에 얹었습니다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어 댑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이 이 나귀 같은 인생이 환영을 받습니다 무시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초라하게 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실 때 내가 힘들고 무겁지만 이 무거운 짐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때로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한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어떤 짐일까요? 주 안에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낙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시면서 그 바깥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낙이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낙이는 살려서 내려보냅니다 나는 살아나고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생활로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위서의 자손이요 그리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 사건이 이 지상에 일어난 사건이 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천국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위서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간 낙이가 들어간 에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낙이는 혼자 에루살렘 못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모셔야 됩니까?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을 모시가는 이 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낭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여기에 믿음 생활을 하자니 여러 가지로 더 부지런해야 되겠고 더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신앙생활은 내 등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은 내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 여러분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저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선언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범사위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오늘 나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선으로 축복합니다